모여와 웃음 속에 동영상을 위하여 아싸 신난다 즐겁다 재밌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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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2 자 에 예 아 지그사 또 꼬마는 다 무만이 들겠다 시 이 잔 에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청춘에서 30년이 젊어지는 성경을 해드렸는데 페이 해가지고 완전히 30년 동안 젊어지셔야 됩니다 자 한 곡만 더 가겠습니다 1 2 3 4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겁날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기죽지 마라 울어보던 아예 청춘아 헤이 묻지 마라 헤이 인생이라 헤이 정답이 없단다 생들 알거든 헤이 묻지 말고 헤이 세월에 막혀라 가는 길이 힘들다고 울지마 내일은 달라질 거야 청춘아 청춘아 손을 받다 돌아놓고 웃어봐 힘을 내봐 1 2 3 4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겁날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비죽지 마라 울어보자 나의 청춘아 압수 압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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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웃지 마라 헤이 인생이라 헤이 정답이 없단다 샌네 할려거든 헤이 웃지 말고 헤이 세월에 막혀라 가는 길이 힘들다고 울지마 내일은 달라질 거야 청춘아 소중한다 떨어놓고 웃어봐 힘을 내봐 힘을 내봐 1 2 3 4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겁날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비죽지 마라 울어보자 나의 청춘아 한 번 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겁날게 있나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비죽지 마라 울어볼까 나의 청춘아 울어볼까 나의 청춘아 울어볼까 고맙습니다 육수로 고맙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남성분들은 오빠야 몇 분 계시잖아요 돋보기 끼시고 화장실에 가지 마세요 돋보기 끼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본다고 그걸 내보니까 억수로 큰 거야 잘못됐다고 부인한테 항의하고 이런데 내꺼가 왜 잘못됐느냐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돋보기 끼고 엑시 엑시 아시겠죠 네 하구 엑시